이번 영상에서는 알리다 라는 뜻의 단어 발음 같이 배우고 맞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강조하거나 명확하게 발음하는 경우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약하게 빨리 편하게 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발음기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음절이 하나 둘 두 개 음절 있습니다. 첫 번째 음절 아이 대문자 시작했는데요. 턱을 아래로 떨구면서 소리는 이 라고 냅니다. 그러면 작은 에 모양으로 살짝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에 소리가 들어간 이 발음이에요. 에 에 네 이렇게 발음 하시고요. 에는 혀 위치 윗니 안쪽 잇몸이 만나는 여기 치경 위치 있습니다. 그림 참고하셔서요. 네 올리면서 은 하고 붙여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음절은 엔 엔 하고 발음해요. 다음 두 번째 음절은 에프입니다. 에프 토끼 이빨이죠. 아랫입술 많이 물지 마시고요. 원어민들 편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랫입술 안쪽 근육 살짝 올립니다. 그러면 윗니 끝이 닿아요. 그러면 지그시 공기 밀어내듯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 거꾸로와 이 R이 오는 R 동반 모음 소리가 있는데요. 이 발음은요. 잘 알고 계시는 또는 이란 뜻의 단어가 있잖아요. or or 네 그거 똑같은 발음입니다. C 거꾸로는요. 어 하고 놀랐을 때에 벌어지는 어 모양을 벌리면서 소리는 오라고 내는 거예요. 어 어 그리고 어는 어 소리를 내는데요. 입술 앞으로 살짝 내밀어지고 혀뿌리를 목구멍 쪽으로 당깁니다. 그럼 이 혀끝은 천장에 닿지 않도록 하셔서 er er 네 이렇게 되죠. or or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음 마무리 m입니다. 입술 붙이셔서 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음절은요. form 하니까 form 이 됩니다. 두 개 음절 연결할 건데요. 강세의 위치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음절을 강하고 높게 길게 발음하셔서 and form and form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발음을 하실 때의 유의점은요. 여기 철자만 보시고 form form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for or로 끝나지 않잖아요. or or로 끝나는 거예요. form 마무리 있죠. 그러면 form 이렇게 되는 거지. form form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여기도 유의하시고 턱 아래로 살짝 떨궈서 and form 하고 발음 두 번 해볼게요. and form and form 여기 두 번째는 약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하게 짧게 하는 발음이기 때문에요. 여기 앞소리 보시면 e 하고 턱 떨궜던 이 소리 대신에 이 소문자 거꾸로 발음 기호가 있습니다. 이 발음은요. show 발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원어민들이 강세 없는 모음을 아주 약하게 짧게 그냥 하면서 휙 지나가는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는 어라고 내지만 입술만 살짝 뗍니다. 그 상태에서 짧게 약하게 e 하고 e e 내시면 e 소리도 같은 e 발음이에요. e e 이렇게 발음하시고 그 다음에 form 할 건데요. 여기도 강형이 아니기 때문에 혀뿌리를 많이 당겨서 for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혀뿌리 살짝 긴장만 줍니다. form form 이런 식으로요. 그럼 e 하는 소리가 좀 약하게 나는 거죠. 그쵸? 비교를 해보면 inform inform 예, form 하는 것처럼 또 들려요. inform inform 네, 각각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글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강형 inform 약형은 inform 약형은 inform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했죠. 근데 이 er 소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약하게는 꼭 넣어서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각각 한 번씩 해볼게요. inform inform 네, 그러면 문장 속에서도 발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form 단어 뒤에 자음 소리가 오는 경우 그리고 모음 소리가 오는 경우 해볼 거예요. 모음 소리는요. 연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문은 내가 고객들에게 알릴게요. 인데요. I will inform the clients 입니다. 천천히 두 번 해볼게요. I will inform the clients I will inform the clients 예, 여기 천천히 써요. inform 하고요. 그 다음에 and 하고 짧게 그 다음에 form er 소리 좀 약하게 넣습니다. 연음은요. 아, 어 이어서 하는 것처럼요. 아우, 아우 이렇게 짧게 할게요. 그 다음에 will 하고 이어오는 and 하는 소리 있죠. 여기가 연음되어서 all in all in 예, 이렇게 발음됩니다. 예, 속도도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I will inform the clients 네, 이렇게 발음할 거예요. 두 번 해볼게요. I will inform the clients I will inform the clients 다음 두 번째 예문은요. 모음 소리 이어서 오고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please inform us 천천히 두 번 같이 해볼게요. please inform us please inform us please inform us please은 please은 연음되고요. form us 여기 연음되죠. please inform us please inform us 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폴보의 원어민 발음 두 번 들어볼게요. inform inform 네, 잘 들어보셨죠? 더 많은 원어민 발음 듣기를 하실 수 있는 영상은 댓글에 남겨드린 링크를 참고하셔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Practice make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리고요. 올리브 만큼 영어 수술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